자 여기 보시면 8월달 동양생명 8월달 동양생명 수호천사 치매간병은 동양생명 제목이 수호천사 치매간병은 동양생명 보험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한방이면 모든게 끝나요 신상품 출시 안내 치매간병보험의 장점만을 모두 모아 모아서 3위 이후에 8월달에 신상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제목은 치매간병은 동양생명 보험 출시에요 첫번째로는 납입기간 이후에 환급률이 매우 많이 올라가요 해외환급금 일부지급형 출시 표준체와 해외환급 미지급형도 설계가 가능하구요 두번째로는 20년납 남성 50세 기준으로 주계약 100만원 경도 중등도 중증침해 거기서 재가급여까지 가입이 되고 20년 시점에서 약 109%의 어마무시한 환급률을 자랑하고 있다는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번째로는 DB생명만 있던 인지지원등급이 주야간 보호 보장도 보험기간 최대 종신까지 동양생명은 아쉬웠던 부분이 진단받고 10년까지만 보장이 되었으면 웬일이야 8월달부터는 10년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95세 혹은 종신토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5등급이 아닌 인지지원등급만 받아도 최대 50만원까지 이런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거죠 세번째로는 매월 최대 종신까지 지급하는 장기요양생활자금 장기요양생활자금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거죠 훈구생명 훈구생명의 장기요양생활자금이 있었는데요 동양생명도 흥생처럼 장기요양생활자금이 일단은 특약이 새로 신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등급, 1,3등급, 1,5등급이요 그리고 최대 36회 최저 보증을 해주고 종신토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번째로는 66세 이상 고올연령 구간에 인수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었어요 장기요양진단비, 치매진단비, 재가시설, 간병비까지 모두 다 한 상품으로 담을 수가 있다는거 자 다섯번째로는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국내 모든 보험사는 재가급여가 75세까지 그래서 그전에 76세, 77세, 78세 가입을 원하신 분들 나이 때문에 거의 다 탈락됐는데요 웬일이야 정말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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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죠 그리고 암기요양력자 협심증, 인수기능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섯번째로는 보험료가 더 내렸구요 최대, 최다 판매, 재가, 시설급여, 값 100만원씩 65세까지 1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지금 이제 라이나 같은 경우는 60세가 넘어가면 50만원 흥국세명은 63세까지 100만원, 63세 넘으면 70만원까지 가입이 안된다는거죠 일곱번째로는 납입 면제 그래서 납입 면제도 다양하게 장기요양 1호 등급 받으면 차후 보험료를 안내셔도 되기 때문에 중증도, 중증, 장기요양, 장기요양 1, 3등급, 1호 등급까지 모두 다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미친 초대박 재가급여 보험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3일 이후에 자, 치매의 위험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치매, 아내의 20년 돌봄 85세 남편 다시 당신과 대하고 싶다 이거 예전에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요 치매 아니야, 의무 확산 바이든 기자회견에서 2,300만 명이 봤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떡납해서 지금 바이든이 은퇴했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지금 오스카 시상식보다 흥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기사의 공통적인 뭐죠? 치매에 대해서 의심 증상이 있고 치매 환자로 인해서 엄청 많이 돌파가 되고 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본 없이 선 기자회견을 2,300만 명이 넘는 TV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떡나겠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영치하이머라고 하죠 알치하이머가 아니고 영치하이머 그게 뭔데? 영, 젊은 사람을 뜻하죠 알치하이머, 치매예요 신조어로 젊은 층에서 기억력 감태나 건망증을 겪는 현상이죠 영치하이머 원인은 과도한 전자기기, 특히 휴대폰이죠 두 번째로는 우울증, 스트레스 세 번째로는 알코올 과다 복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30 영치하이머 알치하이머가 약 43.9% 그래서 자신이 영치하이머라고 응답할 확률이 그렇다가 약 43%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치하이머나 치매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시가 되었어요 가입 나이가 30세부터 80세까지 기존에 75세까지만 가입이 되었다면 80세까지 5살 더 업계드가 된 그래서 왔나 시점은 높은 해양 황금의 일부 지급형 탑재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장기요양, 재가, 시설급여, 생활자금도 1호 등급, 1,3 등급, 1,2 등급 최대의 종신까지 지급을 하고 그래서 수호천사, 치매 간병은 도양생명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보장 내용이 좋은데 보험료까지 비싸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 안 하겠죠 더 저렴해진 보험료로 다양한 치매, 간병 보장을 제공하는 적용이율 2.75부터 3.0까지 다양한 고객이 맞는 다양한 형태로 출시가 되었어요 해양 황금 일부 지급형, 미지급형, 표준형 이렇게 나왔고요 해양 황금은 20년 시점에서 103% 여자는 95% 그 다음에 해양 미지급형은 57%, 53% 그리고 계속 황금이 올라가는 20년 시점 표준형인데 보험료가 가장 비싸죠 그래서 20년 시점에서 92% 여성은 85% 그래서 추천 고객은 완납 시점 이후에 가장 높은 해양 황금과 저렴한 보험료로 원한다면 지금 해양 황금 일부 지급형 가장 저렴하고 보험료로 든든한 치매, 보장만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해양 황금 미지급형으로 그리고 완납 이전에 가장 높은 해양 황금 중간에 해지해도 어느 정도 환급금을 보증을 원하신 분들은 표준체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자, 먼저 보고 갈게요 최소 보험료 2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치매 치료는 빠르술 좋아요 인지지원 등급, 주약 안보, 경도 치매 가동 주계약은 사망보험금 100만원, 경도 이상 치매가 천만원, 경도 이상 8월 1시적으로 최대 가입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장기요양 지원 등급, 주약암 보험까지 50만원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거의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65세 전에는 50만원, 65세 이상은 20만원 타사는 근데 거의 10만원, 2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양 3명이 늦게 나온 만큼 미친 대박이다 또한 장기요양 제가 시설 준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땅가 폭등에 6년 뒤 요양시설 대란이 예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노인요양, 수용, 부족 인원으로 서울은 마이너스 2만 가구 근데 나머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요양시설 발목 잡은 낡은 규제 203고 입소되기만 9만여명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서울 중심시설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요양 시설 공급 주체가 계속 개인사업자, 범인사업자도 있는데 있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요양 3, 5등급은 나와 가족을 위한 재가급여 1, 2등급은 특히 가족을 위한 시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리 시설 보장 더 든든해지고 더 저렴해졌어요 도양생명 같은 경우는 인지지원등급 5등급까지는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이죠 1호 등급 근데 6등급이 아직까지 없지만 6등급, 5등급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재가등급 재가등급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인지지원등급 50만원 재가는 100만원, 시설은 1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 타사는 인지지원등급 없는 회사가 많이 있고요 제가 시설 100만원까지는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타사랑 보험료랑 비교해도요 장기요양 1, 2등급 넣어도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게 보장이 되고 여성은 좀 더 A사보다 좀 비싸긴 하네요 B사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1호 등급도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1, 2등급 1, 2등급 지금 재가나 시설도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보장 내용만 좋으면 뭐해요 보험료가 비싸면 많은 분들이 가입 안하죠 그래서 보험료도 낮췄고 보장 금액도 한도가 올라갔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호천사 유 내가 만드는 간병보험이죠 예전에는 해완금 미지급형 표준형 두 가지만 있지만 해완금 일부 지급형이 출시가 되었고요 보험기간은 85세에서 90세 만기 종신도로 하지만 지금 90세에서 95세 만기 그래서 만기도 올렸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진단받으면 10년간만 보장이 되었으면 지금은 95세 100세까지 종신도로 보장이 되고 납입기간은 10년 15년 똑같고요 가입 나이는 30세부터 75세지만 지금은 30세부터 80세까지 한도를 올렸다는 거 가입 나이를 적용이율은 3.0 그리고 납입 면제는 그제는 중증 치매 중증도 이렇게 1, 2등급 1, 3등급만 납입 면제가 되었으면 지금은 1, 5등급까지 진단받으면 납입 면제가 된다 주계약은 일반사망 역시 이거는 똑같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당연히 저렴해요 당연히 저렴해야 상품의 경쟁력이 있겠죠 경과별 치매 진단비 간병비도 꼭 체크하세요 경도 이상 1등급 중증도 2등급 중증 3등급 중증 치매 4, 5등급 이런 모든 부분이 타사랑 비교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보험료도 낮췄고 보장 내용도 매우 매우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규 보장이에요 세 가지가 좋아졌죠 자 첫 번째로는 장기요양 판정 이후에 생활비 준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생활자금 1, 5등급 1, 3등급 1, 2등급 보장이 되고 중간에 사망을 해도 최저 36회 3년은 보장을 해주고 종신토록 보장을 해준다 두 번째로는 나중을 위한 든든한 보장 준비 치매 진단비 체증형도 탑재가 되었어요 경도 이상 중증도 중증 납입기간 이후에 가입금액도 2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더 다양하게 장기요양 1호 등급 납입면제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타사는 5등급 받아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데 1호 등급 받으면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자 업계에서 가장 다양한 납입면제 특약이에요 5종 이 5가지의 납입면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기요양 1호 등급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 1,3 등급 세 번째로는 장기요양 1,2 등급 거기다가 중증도 치매 중증 치매도 일단은 5종에 대해서 납입면제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도양 3명은 인수 조건도 매우 좋아요 암기왕역자 특히 뇌암 혈액암은 제외가 되고 두 번째 정신질환 강직성 적수염 유마티스 태행성 무릎관절증 고관절 이것도 보장이 되고 심장질환도 웬만해선 고지하고 다 가입된다 혈관질환 버거시병 죽상경화증 버거시병으로 가입 안된 사람도 있었는데요 흥생에 근데 동양에서는 버거시병도 인수를 해준다는 거 다섯 번째로는 만성질환 만성비염 시염 만성폐질환 체장암도 가입이 되고 만성염증 성질환 교양소 대장염 크롬병도 보장이 되고 자가 면역질환 루프스 배체트병 쇼그린 증후군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65세 이상은 가입 인수가 완화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65세 전과 이후로 따지면 전에는 기존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한도가 더 빨간색이 많이 들어갔지만 65세 이후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가급여 1호 등급 보면 20만원밖에 안되죠 하지만 지금은 50만원까지 되고 그 다음에 장교양 지원 등급도 5만원이었으면 지금은 20만원 4배 좋은 그리고 장교양 1,2등급 3,5등급도 일단은 기존에 아예 없었지만 지금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일단 여러가지 1,2등급 신설이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죠 특약별로 합산 합산 한도 2번 다 없어요 장교양 진단비나 경도 이상 치매보장 다 없다는 거 그리고 중증도도 지금 보시면 1,2등급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도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치매 간병은 도양생명 8월에 추천보험이에요 가동추천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나머지는 한도가 이렇게 나오고 장교양 진단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거 자 도양생명 주요 상품 라인업이에요 8월에 일단은 3일 빠른 오늘 저 보호망이 신상품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24년 8월 주요 상품 라인업 종신 전기보험 여러가지 상품들이 나왔고 건강보험도 내맘보험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그 다음에 간편한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누구나 필요한 수두비 암치료는 도양생명 치매 간병은 도양생명 보험이 나왔다 어린이보험은 꿈나무 우리아이 토카구역 건강우대 플랜도 지금 뭐 무한도 그 다음에 지금 플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저렴한 보험료로 업계 최고 수준의 암보장 수호천사 암치료는 도양생명 갱신형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7월달에 암 주요치료비 갱신형이 출시가 되었죠 1군 2군 이렇게 해서 바람무치 여러가지로 있는데 우리는 바람무치 속에 항상 늘 살고 있다 그래서 암치료는 도양생명 갱신형을 소개합니다 자 비갱신형 나왔으면 추천해 주실 텐데 비갱신형 없고 갱신형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가지 단점이 있다 남다른 암주요치료비 탑재가 됐고 업계의 최대 모든 암 치료비 그래서 비례형과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그리고 암수들비, 항암방사성, 호스피스 항암 호르몬이 보장이 되고 유일하게 암주요치료비 비례형에서 보장기한도 5년이 아닌 10년, 천만이 아닌 500부터 정액형, 비례형, 연기조건 없이 모두 다 가입이 되고 든든한 한도로 암도 바로 보장이 되고 면책감액 없이 통화암도 일단 되고 암과 관련 없는 심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뇌혈과 허위성 있는 사람도 암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심사 제외되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심플하게 전연력 최대의 가입한도도 동일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암보험은 역시 동양생명 진단, 입원수술, 치료, 재활, 케어까지 이렇게까지 같이 넣으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사망관련 담보 가입 없이 저렴한 보험료로 딱 암보장만 주게야 소외감 통원비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암치료비, 동양생명, 암치료, 치료비는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암치료비가 500만원부터 물론 농협이 300만원부터 내고 한화생명이나 동양생명이 500 나머지 손해보험은 1000만원부터 내는데 500만원까지 1억까지 그것도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고 세 번째는 5년이 아닌 10년 그리고 정익형은 3억, 비례형은 10억 13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수술, 항암방사소, 호스피스는 기본이고 항암, 호르몬, 통원, 입원, 검사, 진단, 마취, 약제, 치료 등 모두 다 보장이 돼요 체제 보험료는 만원 타산타 2만원이죠 그리고 정익형은 3천만원 내가 암수술이든 항암방사소, 약물 치료든 어떤 것들 간에 1년에 한 번이라도 했다 3천만원 나옵니다 5년간 이렇게 아니 10년간 그래서 3억이 나온다 보장기간은 10년 순수보장 그래서 암기각, 모든 치료, 급여, 비급여 모든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보장기한도 10년간만 보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면책기간은 90일 그리고 삭감없는 용으로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암과 연관성 낮은 질환은 심사가 제외돼요 그래서 암 외에 뇌혈관, 허혈성 암과 연관성이 없는 건 협심증, 심근경세, 뇌혈증, 심사파만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요 티야 가입한도는 최소 만원부터 전 연령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제지 아시겠죠? 최소 보험료 만원, 암통원비 포함 연계조건 없이 모든 암치료가 500만원부터 토해감 통원비 7만원 일반암 통원비 15만원 종합병원 통원치료비 500만원부터 1억까지 남성 40세 기준 만원대 초반 60세도 일단은 2만원 초반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암치료는 동양되면 10년 갱신형의 단점이죠 유일하게 하지만 80세까지 가입이 되고 보험료가 2만 7천원이면 암치료치료비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암통원비 소외감과 같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2만 7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간병인 사용일당 1인실 1인실은 생선 보호 어깨 누적 없이 중복 가입이 돼요 유병자 안되고 표준체만 1인실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유압병원 5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인실 1인실도 60만원 아직까지 있다 간병기한도 없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간편신사형 가입한도 이렇게 해서 지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동양생명의 빈틈없는 입원비와 간병인 사용 입원비 간병인까지 빈틈없이 그래서 1인실과 종합병원 1인실 간병인 사용일당 일반인 사용하면 3만 3천원으로 1인실 입원할 때 60만원 그래서 종합병원에 합사해서 60만원 간병인도 15만원 유압병원 5만원 간호간병 10만원 그래서 기존에 있어도 중복 가입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선택이 아닌 필수 1인실 간병인 이렇게 넣으셔도 보험료가 거의 3만원대 그래서 4만원대로 준비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주요 특약 연령별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60세 안 넘으시는 분들도 일단 2천만원씩 정액형 암주요치료비 1천만원으로 1억까지 그 다음에 암진단비 2억 그 다음에 암수두비 1억 소외감 고외감치료비 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항암방사선, 양성자, 세기조절, 항암약물, 항암약물 허가치료비, 내열감 이런 것도 다 같이 넣으셔도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주요 특약 보면 암주요치료비 정액형 2천만원 그 다음에 암주요치료비 61세 이상 천만원 그리고 소외감, 삭감없은용 암지단비, 면책감액이 일단 없이 근데 면책은 여기 보면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면책은 있을 것 같고요 삭감없은용 90일만 지나면 100%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전의암, 항암방사선, 항암세기조절 여러가지 보장을 빵빵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요 내열감, 허일성, 3천만원씩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아 죄송합니다 남성도 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열감, 허일성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부정매, 천만원, 인공관절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기나 종신보험 지금 우리가 카드납되고 라이나로 124.6% 가입하죠 카드납입으로 도양생명도 카드납입이 됩니다 그리고 140.6% 정도 10년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보장자산과 해완환금, 비가세까지 그리고 24%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과세 후에 거의 어마무시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